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불사보 100이잖아요. 이제 불사보의 상이호화 아닌 아카이노가 뭔가 이렇게 착 붙을 것 같다 그러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낌이 좋으시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50개 먼저 갑니다. 왼손으로 누릅니다. 왼손으로 클릭! 자 요시야 이그소! 가자! 오 지금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다 봐주는게 좀 극룰이에요. 자 요시 이그가 자 뽑아라! 자 지금 왼손이에요 왼손. 자 하비형의 왼손 좀 황금손이죠? 자 하비형의 왼손은 황금손입니다. 자 오늘 느낌이 좀 좋구요. 자 오늘 느낌이 좋다는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오늘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거. 여러분들 잊지를 마세요. 제물이야 제물! 자 첫번째 제물! 자 첫번째 제물이고 자 왼손으로 했는데 안나가기 때문에 이번엔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아우씨 안나왔네. 괜찮아 50개에서는 아직 멘탈에 영향없어. 자 자 오른손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 자 제물 받치고. 레츠고! 자! 좌초파 우나미 건너뛰고. 자 갑니다 갑니다. 이제부터 조금 진지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하명 진지합니다. 자 코비를 먼저 만날것인지. 왠지 샌토마루를 먼저 만날것같은 기분이 들긴하지만. 하지만 오늘 원수 아카이누는 두개나옵니다 여러분. 두개나와요 두개. 자 여러분들. 원수 아카이누. 두개나오는 날이에요. 어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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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차라리 먼저 안나오면. 뒤에나올것같으니까 괜찮아요. 자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한번 더 가요. 여러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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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지않아요. 자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원발에서 100개 정도. 그거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비록 150개 째지만. 차비형 괜찮아요. 아 이거 스텝업도 아니라서. 오늘은 초반온이 조금 극악인데. 후반에 풀리려고 그러는건가. 이게 초반에. 이게. 아 이거 초반에. 이거 좀 안 좋네. 어이씨. 초반에 안 붙네. 초반에 안 붙는게. 후반에 붙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제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천천히 가볼게요. 마르코 안좋아요. 커피 한잔 즐기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뭔바로 접을까요. 각오. 답없네. 자. 여러분들 구독 안하신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면 잘될지. 충격 어공 MARTIN. 잘될지야, fewotuku underworld duck wing 시기시기 아시기 이다ła. 쇠프 비다 비다 쿼비 쿼비 왜 나와도 이 쿼비가 나오냐 쇼니 쇼니 아이씨 어우 왜이래 200개를 그냥 이렇게 날렸다고? 아 200개를 이렇게 날려버리네 괜찮아 나 지금 하나도 안나왔어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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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블랙계정인가 아 근데 반다이 얘네들 맘만 먹으면 블랙맥일수있어 근데 이 천개에서 안나온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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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하비형이 조금 운이 좋은 추세라 요즘 좀 좋은 바람이 불었거든 형은 나온다고 보고있어 어 이게 근데 사성이 지금 하나도 안뜨거든 와 이거 진짜 뭐지 와 와 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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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또네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이러면 안되는데 계속 루피 혼자가 아 어허 아 내 목표는 두갠데 어? 야 이거 진짜 심한데? 어 나 지금 거의 300개 썼어 와... 이거 뭐지? 아니 이거 또 나갔다 들어오면 안 붙을 것 같아 아 천천히 가볼게요 진짜로 아... 아 이게 왜이러지? 아...씨 와... 아니 이건 아니지 아...씨 아 느낌이 안 좋은데? 닉네임을 바꿔라? 아 진짜 천천히 볼거야 아... 어... 아... 아 느낌이 안 좋은데? 그지 느낌이 안 좋지 나는 그래도 한 두개 나온다고 보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칸..뭐야 이거 아씨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오 레이셜 하이 어씨 야 안되겠어 나갔다 오자 어우 야 이거는 좀 아닌거 같은데? 야 이거 이거 세개 세개 하나 하고자 어우씨 아이 뭐야 이건 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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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자자자자 계속 갑니다 아 불안한데 이거 확률이 어떤데 그래 아 0.2%잖아 아 코비랑 센토마루 1% 1% 1% 후지토라 자 다시가요 아 이거 불안한데 아 아직 기회 있어 자 아 빨간구 금기빨 금기빨이 안나와 아 가사 하비형 두개 나온다 자 하비채널 할 수 있어 구독자 5천명 앞 앞둔 하비채널은 할 수 있다 원수아카이누가 두개 나올 수 있다 원수아카이누가 아 스킵 안되 아이 방어영이네 아 센토마루네 아 아 아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슬슬 이 친구들 나오기 시작했어 하비형 두개 나옵니다 어 두개 나와? 센토마루가 두개 나온다고? 이제부터 슬슬 정상전쟁 시리즈가 나올 것 같기는 해 센토마루 하나 받았어요 센토마루 하나 받았고 이 불운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홈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그리고 출발 자자 출발 자 지금 개코모리아 지금 500개 썼는데 개코모리아 하나 어 어 자 개코모리아 하나 센토마루 하나 야 스킵하면 잘 나온다고 소리하지만 나오지도 않아 어차피 안나오는거 똑같잖아 아자자자 갑니다 갑니다 자 자 여러분들 하비형 포기하지않아요 자자 열대로 포기하지않아요 아니 아 이게 또 또 이거 센토마루 또 나왔어? 뭐야 아 후지또라 아하 씨 후지또라 라니 또라또라 후지또라 아아 아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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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즐겨야지 아 아 아 안 돼 스킵하면 망해 얘들아 스킵하면 망해 아 꼬망했네 자 즐기면서 해야지 얘들아 뭐든 즐기면서 해야돼 일단 나갔다가 자 여기 나갔다가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거야 요걸 반복하자고 이런게 반복하다보면 뭔가 될거 같지않니 얘들이랑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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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우우우 느낌이좋아요음 야 krylllaczego 야 이거야 맞지 얘들아 오우우우우우 토지는거야 자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하신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하비채널의 날입니다 여러분 2021년 8월 26일 하비채널의 날 하비데이 잠깐만 아 공격수라 좋아했는데 아 극혐 띠네 이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금기빨 떴는데 저 저 진짜 구해내줄라고 저 금기빨 떴겠냐 아이 센토마루 아이 후지토라 그만 나와 후지토라 그만 나와 후지토라 그만 나와 분명히 얘기했어 후지토라 그만 나오라고 형이 얘기했어 후지토라 그만 나오라고 야 근데 3개 뜬다 아 센토마루 내가 센토마루 이거 불안했어 저번에도 카마츠가 잘 붙었거든 지금 센토마루 잘 붙고 있어 지금 아 아우 센토마루 배 좀 집어넣어 아 운동도 안하냐 살이 오지게 쪘네 4개 나오면 대박 아 아 아 그래도 코비보단 센토가 좋다고 자 여기서는 일단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좀 하나씩 찍고 와야돼 처음에 연달아 갔을때는 안 됐는데 한 번씩 하면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자 얘들아 아직 포기하지마 자 여러분들 구독 안하신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운 받고 가는거에요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비 채널도 여러분이 있기때문에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오늘 아카이로 나오는것도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갑니다 지금 뭔가 좀 붙고있어 착착 붙고있어 아 그래? 그래그래 와아 큰깃발 이것봐 야 이건 좀 요령인거 같지않아? 자 요시 이그가 레츠고 야 요거 느낌좋아요 자 자 요거 느낌좋습니다 느낌이좋아요 우와아 이거 어어 야아 나온다 했잖아 나온다 했잖아 나온다 했잖아 형 나온다고 했잖아 나온다고 와 진짜 행복하다 진짜 야씨 내가 나온다 했지 야 오늘 하비 채널도 두개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야 오늘 느낌이 좋았다니까 진짜 아 아 얘들아 형이 얘기했잖아 나온다고 오늘 아 짝짝짝 짝짝짝 나는 뽑았지 나는 뽑았지 자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함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또 나오고 와 하아.. 아씨 하지마요